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탐 Q&A 물리원 박정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송전 과정 문제, 어떻게 푸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아, 우리 송전 과정 문제는 수능이나 평가 문제에서도 요즘에 난이도 있게 다루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배워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송전 과정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 과정 문제, 해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송전선의 저항을 찾는다. 아, 저항에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송전선의 손실 전력을 구한다. 잃어버리는 전력을 구한다는 얘기죠. 송전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다. 그러면 남는 전력이 있겠죠. 그 전력을 가지고서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료 해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발전소에서 공급 전력 P0, 송전전압 V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송전선의 저항값이 라지알로 주어져 있고요. 이 송전선의 저항에서는 손실되는 전력이 있을 겁니다. 자, 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력, 송전전력 P0를 위해서 송전선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빼게 되면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송전선에서 소비하는 전력, 손실전력이 줄어들어야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그림에서 보이는 저항은 몇 개가 있을까요? 송전선의 저항 라지알로 뱃게 안 보이나요? 아닙니다. 두 개가 보여야 됩니다. 가정에도 저항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송전선의 저항과 가정에 있는 저항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저항이 두 군데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두 군데에서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공급하고 있는 전력 P0는 송전선의 저항과 가정에서의 저항에서 소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송전선의 저항에서 소비되고 있는 손실전력과 가정에서 쓰고 있는 소비전력을 합하면 발전소에서 공급했던 전력 P0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압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차 코일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2차 코일에서 받아들이는 전력과 같습니다. 그 말은 V1과 N1 가문수가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고요. V2에 유도되는 전압과 N2의 가문수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하지만 전류 I1,2는 가문수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압기에서는 전력은 변압 없이 두 코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전압과 가문수는 비례하고 전류만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면 손실전력을 줄일 수가 있고요. 송전전압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2차 코일에 나타나는 전압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전시키는 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증가시켜서 나타나는 V2의 유도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변압기를 우리 그 송전과정의 그림에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겠죠? 그림상에서 보여주는 변전소 변압기는 두 군데에 있습니다. 송전선은 한 군데에 있었고요. 가정도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송전선과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합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여주게 됩니다. 전압을 높여야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게 되어서 송전선에서 소비하는 손실전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전소의 2차 코일에는 1차 코일보다 감은수가 많아야만 유도되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크게 걸리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상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가정에서 쓸 수 있는 220V로 낮춰주는 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죠.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그림에서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저항이 몇 군데에 있을까요? 여러분 답변해 보실래요? 맞습니다. 세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송전선 A라는 저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송전선 B라는 저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장에도 저항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송전선 A, 송전선 B 공장에서 각각 소비하는 전력을 다 합치게 되면 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었던 전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통해서 전압을 바꿔주겠죠. 전압을 만약에 높이려고 한다면 1차 코일의 가문수보다는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켜야 되고 송전전압을 낮추려고 한다면 1차 코일의 전압보다 2차 코일의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2차 코일에 걸리는 가문수를 1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작게 해줘야 될 겁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변전소, 송전선, 주상변압기, 가정이 있습니다. 자, 저항은 몇 군데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두 군데가 정답입니다. 송전선이 저항이고요. 가정에 저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하고 있었던 전력이 있었겠죠. 그 전력은 송전선과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합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변전소에서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습니다. 주상변압기에서도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었을 겁니다. 주상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필요로 하는 전압 220V로 전압을 낮춰주는 변압기입니다. 따라서 1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의 가문수를 비교한다면 전압을 떨어뜨려야 되다 보니까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차 코일의 가문수보다는 작다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송전과정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각종 조사의 가문수의 가문수의 가문수와 3차 코일 그 과일은 이제는 겨울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온 걸 알겠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년의 시작은 결국 벚꽃 마리 짜라 봄이 아네 얼굴 꽃처럼 비는 3월이야 1, 2월은 강년이야